양배추 200g은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으로 잘라주세요. 팬에 올리브오일 두 숟가락 양배추를 넣고 센 물로 살짝 구워주세요. 1분 정도만 구우시면 됩니다. 구운 양배추는 볼에 담아주세요. 여기에 간장 두 숟가락, 맛술 한 숟가락, 참기름 반 숟가락, 고춧가루 반 숟가락, 설탕 반 숟가락을 넣고 보물을 해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